도영아 가자 도영아 거의 반말이야 V LIVE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고요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이해찬입니다 제발 제발 혜채님은 여기 안 바뀌게 할 수 있어요 네 두 사람은? 아 씨 아 그리고 제발 제발 한 명씩 적을게요 네 네 조수할 사람 형 조수하기엔 내 그릇이 너무 커 아 아 아 내가 얘기한다고 했지 그냥 같이 있기가 싫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 저는 어색한 게 아니라 싫은 거다 아 이거에 대한 해명이 형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소름 방송을 저렇게 거짓으로 하신다고요? 나는 지금 아무도 못 믿겠어 근데 다 농담이고 아 했다는 거네요 아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런 적 없고 솔직히 런쥔이랑 이제 친해졌어요 도영이 형 형 우리 꼭 형 우리 꼭 아 으 그러믄 이에 참 예찬 부숴버릴거에요 제가 벗겸을 거에요 어떻게 나도 묶어 줄까 아 나 나 이펜 아 괜찮아 나 안 먹어봤어요 그래 그래 내가 묶어줄게 아 저기 유우 디트스 포 왈 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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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해찬이 말곤 희망이 없어 형 몇 개지? 너네 진짜 새벽까지 여기 있고 싶어? 형 제발 진짜로 우리 재미있게 재미있게 저는 저는 해찬이 졸고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남의 물의 행복 나의 행복 나 진짜 못 먹어 미스터리 박스 또 와 오지마 형 잘 생각해야 돼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빠르게 보내드린다고 아니면 갑자기 미션 미션 승부가 왜요? 뭐야 뭐야 잠깐만 더 주세요 미스터리 더 안돼 쟤만 저렇게 보낼 수 없어 진짜 생각하면 후덜덜거려 여기 유리 안 간다? 민아 왜 leak? 잘해 웩RS 도영이가 도영이가 우리 토끼가 나갑니다 토끼가 네이 씨는 장난 아니다, 도영아 뭐야, 뭐야 엄청 사악해졌어 너무 신나 나한테 안기고 싶은 사람 있어? 아니 아,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스칸 나쁜 적으로 생각이 돼 아, 나쁜 거 같아 가요, 가요 도영 씨, 움직여주세요 아, 왜? 뭔데? 근데, 근데 다 웃었어 아, 뭐지? 아니, 아니 근데 도영 안 될 거 같은데 아니, 나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될 거 같진 않으나 오, 오케이 그냥 한 번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해보고 싶어요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체리바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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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연막 작전은 좀 적용해 주세요 알았어, 루저 알아서, 루저 역시 얄빈다 얄빈고 진짜 1등이네 얄빈고 진짜 1등이야 전 해찬 팀 내가 뽑을까? 그게 정답인 것 같아. 그게 정답인 것 같아.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오케이 자, 토이슬 때도 팝핑 연습해야 되는 거 알지? 자 준비 시작! 너 정해졌어? 형, 다른 데로 가. 오케이. 우리 팀 정해졌어. 솔직히 깔끔하다. 이거는 방구 판에 밖에 없어. 해찬이한테 어필하는 두 명. 아 뭐야. 해찬이가 갑자기. 아니 왜 그렇게 돼요? 그러면 우선 도영이 형은 아까부터 계속 나랑 팀 하고 싶다 했으니까 또 재미를 위해서 형이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오케이. 여기로 보는 거야? 보여? 네. 안 찍었어. 이제야. 안 돼? 네.